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교회와 사회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총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은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합동총회는 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통합총회는 세습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며 양교단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떨어지고 있고 교회의 존립을 생각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런 심각성을 각 교단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은실은 또 탐욕을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